한국국토정보공사 국석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나 외에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서영수 이사님, 저희 3프로TV와 또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이분과 함께 최근에 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들의 움직임이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투자에 또 연결을 시킬 건가 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영수 이사님 요즘 정말 방송도 많이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진 않았습니까? 가끔 제가 어디서 라디오 틀다 보면 나오시던데요 라디오도 좀 아무래도 서영수 이사님을 초청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이사님 같은 분들이 또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워낙 잘해주시니까 아마 방송사에서도 많이 찾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3프로 좀 먼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예고는 좀 해놨는데요 개인들의 움직임이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아직 거의 시장의 자금 흐름? 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본다면 시장의 주체가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도 세력이 된 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개인들의 주식 투자 계좌수라든지 아니면 금액 정도가 어떻게 좀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까? 이 계좌수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시장의 신규 계좌 추이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키움 자료 보면은 11월 달에 한 26만 계좌 있던 게 12월 달에 50만 계좌 1월에는 90만 계좌입니다 그러면 계좌수 점유율이 대략 30% 정도 키움이 네 생각하면은 3배 늘린다고 치면 대략 300만 계좌 네 1월 달에 터진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26만 계좌가 있었고 네 11월 작년에도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과거로 멀리 넘어가면 네 거의 한 달에 2만 3만 계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배수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건 뭐 수치로도 입증이 좀 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막 예금 깨고 적금 깨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까 우선은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당수의 손님들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좀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12월 달에 늘어난 정기예금이 그대로 1월 달에 빠졌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12월과 1월이 계절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예금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지난해가 역대 가장 많이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네 2020년에 특히 2020년 4분기가 가장 부동산 거래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많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지죠 우리나라의 가게에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자가 집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한편에서 본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금을 갖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제 무주택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을 거라고요 그 늘어난 돈에 반대의 계정에서는 정기 예금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돈의 일부를 주식을 투자하는 사례 이게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40대 50대의 주식 투자 증가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주식의 투자가 일종의 증여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10대의 주식 투자 계좌가 늘어난 거예요 10대들 일종의 증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40대 50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2020년도에 가계 대출이 개인 사업자 기준에서 대략 150조가 증가했습니다 가계 대출이 네 많이 증가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는 투자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갔을 때고요 또한 필요로는 뭐냐 신용 대출이 활성화됐던 거죠 20, 30대 거래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거든요 예를 들면 또 이제 데이터가 키움증권 밖에 없으니까 키움증권 사례를 들면 신규 계좌가 4분기 기준으로 보면 20, 30대 30대 이하가 60%를 차지합니다 전체 확실히 다르죠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신용 대출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요 쌍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건 은행 신용 대출입니다 은행 신용 대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3천만, 4천만 원이면 4, 5천 정도 또는 많게는 1억 가까이의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그게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자도 부담이 크게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20, 30대는 그야말로 주변 세력이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죠 20, 30대가 주역으로 주역으로 나타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20, 30대하고 40, 50대의 차이는 뭐냐면 회전률이 차이가 나요 20, 30대가 빨리빨리 하는군요 훨씬 더 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20, 30대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 영향력은 20, 30대가 훨씬 더 크다 그렇죠 따라서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은행 신용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행 신용대출이 4, 5천만 원 만경 1억 이상의 뒤에 한도대출을 버퍼를 갖고 있다 보니 개인의 주식투자의 패턴이 과거처럼 단기보다는 장기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단지 오로지 증권사의 신용융자로만 주식투자를 레퍼리지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투자를 하니까 훨씬 더 투자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훨씬 더 장기화되고 좋은 종목을 투자하게 되고요 특히 요즘에 아시다시피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정부도 또 쉽게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종목을 차단해서 투자하는 이런 패턴들이 일반화된 거죠 일상화되고 바람직한 거네요 굉장히 당연하죠 굉장히 좋은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돈 빌릴 때는 훨씬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증권사 신용융자의 만기는 6개월이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일정 수준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담보부족 사태에 빠지기 때문에 만기가 바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큰 차이고요 이것도 하나 좋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 데이터인데 IR 자료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공개된 거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대략 한 3년 전 대비 개인의 신용계좌의 비중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개인의 신용...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용계좌로 신용계좌로 전체 계좌가 있잖아요 신용계좌를 틀 수도 있고 현금계좌를 틀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금계좌 말고 신용계좌를 트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용계좌를 덜 쓴다는 거죠 위험한 투자를 좀 덜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니까 굳이 신용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거죠 이건 뭐 그래도 좀 건전하게 가는 바람직한 변화인 것 같아서 이건 뭐 좋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가가 예전보다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저희는 봅니다 2, 30대도 굉장히 많이 신규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4, 50대도 많이 늘었죠 또 네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증가율만 놓고 본다면 2, 30대가 100이라면 4, 50대는 한 40 정도 그런데 그 대출 규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문제는 이 대출 규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대출 규제의 목적은 이제 가계부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 문제 이거를 억제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출 규제의 방식은 이제 고액대출 특히 이런 거죠 신용대출을 받을 때 1억 이상을 받는다라면 아무래도 이 돈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금액이 크면 금액이 크면요 따라서 1억 이상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최근 들어서 강화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도대출과 같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도대출? 네, 우리 마이너스 대출 있죠 쓰시죠? 저요? 마통? 안 써요 제가 예를 들면 통장에 1억이 있으면 마이너스 1억까지 해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하나?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미사용 한도가 지금 50조 정도 돼 있습니다 미사용 한도? 네, 사용하지 않은 대출 한도가 5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럼 50조 정도는 더 사람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다 땡긴다면 땡길 수 있다는 돈이에요? 네 더 올 가능성도 좀 있네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투자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데 그 변경하는 핵심 내용이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게 DSR 규제 강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이미 그거에 앞서서 창구 지도를 통해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략 0.5% 정도 올랐어요 아 금리가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3.0에서 3.5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3.0에서 3.5 올랐는데 이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까?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네 우리 금리 기준금리 25% 올려도 되게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한 달 만에 대출금리가 0.5% 올라간 거는 좀 사실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 그렇군요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음은 뭐 내가 한 달에 몇십 프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혹시 0.5%는 별로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나 싶었는데 여튼 많은 분들 중에는 당연히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진화는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역시 예상대로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개인의 순매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추정이 돼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매수 강도가 1월에 비해서 2월이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금리랑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물론이죠 아 그래요? 아 0.5% 올랐는데 한도 대출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한도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 요즘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 우리가 좀 안 된다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를 묶어버린 이게 좀 영향을 줬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약간의 쿨다운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서영수 이사님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이분이 대체로 어떤 금리나 환율에는 좀 큰 매크로한 것들을 많이 잘 보시는 분인데 이분을 모셔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 듣는 것은 개인들의 주식 투자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돈들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떤 움직임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이 상황에서도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이걸 이제 좀 여쭙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와서 그 이후의 전략들 한번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의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석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미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가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산프로TV와 메리치증권이 함께하는 주식대학 지금 교재도 저희가 출시한 상황이로 교재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교재도 저희가 내놓은 상황이니까요 교재를 한번 보셔도 이 강의를 내가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 이렇게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설명 영상 밑에 있는 설명 혹은 저희 공지사항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좀 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클릭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셔서 개인의 투자가 이렇게 늘어난 지금 어떤 전략이 더 좋을지를 여쭙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은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서 개인의 어마어마한 투자 계좌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특히 이제 20, 30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주 활발한 거래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리가 살짝 0.5% 정도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서 조금 대출 규제를 하면서 약간 2월 들어서 투심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되는 경향이 좀 나타난 것 같다 정도까지 이제 저희가 들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런 주심이 좀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 같다고요 네 왜 벌써 받고 왜 벌써 받고 아직 안 됐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정책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물가 정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그런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불확실성들은 대략 3월 정도 정부가 가계부채 선진화 정책 이거를 발표할 거예요 이때 이제 DSR이라든지 중요 내용들을 포함할 텐데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맨날 뭐 선진화 선진화 맨날 맨날 뭐가 선진화야 선진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선진화 방안이 3월쯤에 나오면 그 전까지는 지금 창구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창구 지도라는 건 이제 금융기관들의 대출 줄여라 우선은 줄여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용대출 1억 2억 주는 거를 5천만 원으로 지금 한도 줄이고 있고요 한도 기준으로 금리 올리고 있고 이런 오히려 더 과격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히려 3월 정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다라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해소되는 부분들 특히나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아쉽다 그럴까요? 어쩔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이 생각보다는 여전히 좀 허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룸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정책의 효과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는 아 그걸 일부러 허첨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잘 만들었는데 허첨들이 역시 시장에서 볼 때는 많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이든 금융시장 정책이든 가장 금융감독당국 금융당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급변하는 거거든요 급락한다든지 급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낼 때 정책이 이제 한꺼번에 영향을 줌으로써 시장이 변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것들을 여지를 남기는 거죠 그래요? 3월에 그래서 정부의 가계 대출 종합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가 나올지 확실치 않으니까 조금 두려워 두려워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딱 나오면 오히려 그게 불확정성 같은 걸 좀 털고 더 쭉쭉 나갈 가능성도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쪽 입장에서 본다라면 다른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융당국 말고요 이쪽에서 본다라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 전환하는 게 상승 지속하는 게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3월 3월 언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확정 안 됐습니다 3월 중 3월 중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거 봐가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같은 걸 확 꺾을 만한 그런 대책은 설마 안 나오겠죠?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근처럼 이게 금리가 한 달 만에 0.5%씩 오르면 사실 계속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떨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그 금리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은행들이 올리는 거죠 은행들이? 네 왜? 대출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올릴 수 있죠 아 대출을 선후가 대출을 줄여야 되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이 줄었으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수요는 동일할 텐데 이제 갑자기 공급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은행 간 경쟁은 줄 거라고요 그러면 대출을 내가 적게 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릴 수 있다고 올리면 되나? 될까요? 이제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있거든요 은행의 대출금리 이제 이 가상금리의 우대금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바로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정부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은행들의 자발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환경은 정부가 만들 거고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은행은 따라가는 거죠 그동안 대출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기준금리의 인하보다 대출금리의 인하가 더 커거든요 이런 거는 뭐냐면 정부가 대출을 더욱더 은행 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실제 그게 결국에는 가계부채의 증가 그다음에 집값 상승 또는 주식시장으로 자금 흐름 유입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는 자산 버블이 자산시장에 유리하게 나타날 거고요 반대 정책을 취한다면 자산시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나타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만일에 이런 정책이 유지된다면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아무래도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의 움직임에 굉장히 더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아무래도 주식의 레버리지의 비율보다 아무래도 부동산의 레버리지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금리의 인상, 한도의 대출의 축소 이런 것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 같은 게 또 우리 업에 계시니까 증권업종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증권업이 진짜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증권업종들도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올랐죠 또? 네 많이 사실 거래대금 올라간 거에 비하면 많이 못 올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올랐다고는 봐야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증권업종에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까?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이 자산시장에서 주식시장의 조정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장기화된다면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강도가 세진다면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면 은행 쪽이 좀 줄여들면서 증권에서 다시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은행 쪽이 증권 쪽 신용융자요 신용융자는 어차피 한도가 있잖아요 신용융자가 자기 자본의 100% 한도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자기 자본의 100% 그래서 이거는 은행의 대출을 줄여서 증권사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도 늘고 은행의 신용대출을 들고 증권사 신용융자도 늘어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3월까지는 조금 투자 심리 같은 게 위축된 상황으로 좀 이어질 그러니까 일종의 횡보 혹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제가 시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금 흐름은 이런 트렌드로 약간씩 반전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사님 보십니까? 좋은 종목 좋은 종목은 나도 고르고 싶었죠 골랐죠 그리고 그게 안 좋은지를 나중에 알았던 게 그게 좀 문제인 건데 역시 이럴 때도 좋은 종목 잘 찾는 게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커버하는 섹터가 증권과 은행인데요 우선은 증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과거에는 아까 창구에 많이 가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전에는 국내 주식만 했지만 해외로? 해외 주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형사의 점유율이 과점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큰 회사들로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요 고객의 점유율이 신규 계좌를 뜨잖아요 그게 일부 회사에 몰려서 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시장 선도 업체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좋아지는 수혜를 지금 몇몇 회사들이 좀 독식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상황이 좀 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그 선도 업체들을 잘 보면 수익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군요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펀드멘탈, 기업들의 펀드멘탈은 특히나 수익성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일시적 조정은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놓고 본다면 계속 우상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좋은 종목들을 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증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인데요 은행은 안 오르죠? 안 오르던데? 은행도 오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좀 섭섭하세요? 네 섭섭합니다 아니 은행은 제가 물론 많이 관심 갖고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다른 회사들 막 미친 듯이 오르고 다섯 배, 열 배 이렇게 갈 때도 보면 은행은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선은 주가의 상승을 결정짓는 요소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잖아요 이익이 증가하냐 안하냐 이 부분인데요 2021년도에 은행 지지입니다 은행 지지의 이익 증가율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0%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20%? 그러면 다른 어떤 섹터보다 사실 높은 편이에요? 높은 거죠 더군다나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특히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이런 섹터에서 20%의 이익 성장률이 나오는 거는 사실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2020년에는 많이 올랐어요? 은행주? 못 올랐죠 가장 못 올랐습니다 왜 못 올랐어요? 가장 못 올랐는 이유는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봐요 이익은 그렇게 늘어났는데 왜 못 올라?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규제가 갑자기 또 내년에는 올해는 없을 위한 법이 있습니까? 정부 규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되나? 그런데 진짜로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뉴스도 본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못 봅니다만 그런데도 주식이 2배 3배 같다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은행주 저희 기본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는 은행주가 해외에서도 2배 3배가 오른 섹터는 아닙니다 2배가 참 많아 그런가요? 그래서 배당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섹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시점에 조금 더 아웃포하고 이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증가하는데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행 너희들 이익 너무 많이 난다 정부가 도와줘서 이익을 많이 냈다 따라서 이익 공유제 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지난해 이익이 은행의 이익에서 증가한 게 아니에요 은행의 이익은 오히려 한 10% 정도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아니라 비은행에서 이익이 증가한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비은행에서 이익이 증가했으면 증권사 보험사 나머지도 이익 공유제하고 배당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논리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은행 지주가 확실한 원화가 없다 보니 쉽게 이런 인사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신한 지주가 있다고 치면 신한 은행도 있고 신한 금융 투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신한 은행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건 아니고 신한 금융 투자 이런 데가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한 지주 전체가 신한 지주가 이제 많이 오를 법 했는데 정부가 볼 때 이거는 니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니 뭐 규제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을 좀 공유하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 뭔가 이익이 나도 주가가 올라가기도 좀 힘들고 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주목할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다들 배당 투자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가 배당 성향을 20% 낮춰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투자를 기대했던 투자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떠나기도 하고 역시 한국 정부는 이래 이런 식의 걱정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새로운 이제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섹터도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정부가 과거에는 은행에 대한 배당을 규제할 때 뒤에서 창구로 이제 보통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서화했어요 그래서 배당을 규제하는 근거 그리고 배당을 규제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다 문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많으니까 또다시 보도 참고자를 통해서 배당의 근거를 더 다시 한 번 철파한 거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국의 정부는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코로나가 끝난다면 정부가 얘기를 어떻게 했냐 자율적으로 배당을 하도록 놔두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안 지킬려야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아니요 은행은? 정부가 배당을 규제하는 거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 언제 끝나고 그게? 그거 상관없이 6월로 한정했습니다 올해 6월? 네 아 그래요? 그럼 올해 6월이 지나면 정부는 더 이상 은행들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니네 그만 토해내라 혹은 배당 주지 마라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은행들의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배당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걸 구두로 하니까 또 지나서 또 할 수 있지야 이런 식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명문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의 입장은 어떠냐 여전히 약간은 보수적이긴 하지만 은행은 하반기에 지난해 못 준 배당금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네 그러면 하반기에 배당금 받고요 또 연간 배당금 또 받는 거예요 연말에 그러면 배당기 같은 걸 좀 많이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조끼 배당 승률이 1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거 제가 볼 땐 한 11, 12월 가서 생각하시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내년 한 3월 이때쯤부터 이제 대선 내년 3월인가가 아마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연말부터 막 또 분위기가 막 형성될 거라고요 그러면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 금융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 온 국민이 이렇게 힘든데 저 금융, 저 넥탈이 맨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무슨 이익들을 저렇게 수조원대 이익을 다 향유하면서 왜 서민들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인지 이렇게 가면 아마 생각대로 그 배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3년 전, 4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뭘까요 가장 달라진 차이점은요 예전에는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규제를 했잖아요 그 규제의 방식은 전혀 투명하지 않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었어도 은행을 개인들이 계속 매수했고요 상당 부분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 시독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과거의 관행들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금감원이 금융위에서 이렇게 또다시 보도창고 자료를 통해서 배당 규제의 근거를 밝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 개미분들, 동학개미분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은행주뿐만 아니라 많은 섹터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은행 갖고 있는 분들이 은행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처럼 정말 대다수면 크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은 아마 은행주를 안 갖고 있고 그러면 선거에 있어서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거는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여전히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괜한 걱정이기를 저도 바라긴 합니다만 충분히 그건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겨야 되는 건 선거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 가장 활용하기 좋을 만한 소재일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기업들 이런 거는 사실은 개별 기업들을 뭔가 공격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은행 혹은 금융권 이렇게 이제 묶어서 가게 되면 저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살짝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우려겠죠 지켜보시죠 은행주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우리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말씀도 제가 쭉 한번 채팅창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의 투자 전략들은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아마 금리와 또 정부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을지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서영수 이사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해 주신 우리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